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6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6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163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상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6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16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16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16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5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170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7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영화를 봅니다. 3번. 자전거를 탑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172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7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신호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신호를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17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7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17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17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4번. 잠을 잡니다. 4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18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181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8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83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18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벗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18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曾ena?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8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1번. 177번. 8번. 백성들임에서 transm storm하였습니다. 107번. ses 이 사람이ogy ment стороны.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18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8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19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7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8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12번. law Interior bed. 3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5번.ilev타입.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5번.せpare.